지금은 으 으 으 으 으 으 너 으 으 provide 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bj 겸 유튜버 겸 쇼핑몰 대표 사장? 아 몰라 그냥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. 아 네.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. 아니 알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? 저 바보야. MC에. 어 저 심장 떨어질 뻔했어. 그래도 메인 MC 아닙니까? 죄송해요. 겁이 너무 많으신데? 오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정신 차려. 정신이 확대네요. 마음이 편해요. 이제 소중하시게 되네요. 아 그렇지. 다 같이. 다 같이? 뭐 누구예요? 아니. 근데? 네. 동거녀랑 같이 살아요. 동거녀랑? 네.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한 번 이제 혼자 살아버릇하니까 엄마 가끔 보면 좋거든요. 계속 집에 있으면 뭔가 언제 들어오니 밥 먹어라 약간 이래가지고 엄마 사랑해. 엄마 돈으로 하잖아. 아 진짜 안 맞아요. 걔랑 나나. 오빠 사랑해. 어제도 만났어요. 아 неё. 비즈니스 차. 오빠 생일 언제야? 아직 승당 까먹었어? 언제지? 아니요 걔가 까부러요. 아니요. 전혀 같은데요. 이거 Shino Buch. 복지 많이 하고 있죠? 네네. 아 이렇게. 아니 이렇게? 이거 네. 어 여그릴게요. 여 여기저. 어 네. 아 이게 자꾸인데. 아 네. 아 네. 뭐셨습니까? 홍 habían therapyvin books coach. 홍보대사도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이 자료. 그런 자료. 눈동답해. 뭐야 아무것도 없네. 진짜. 그지. 어리잖아. 어구 좋아. 아니야. 미안해 애들아. 너무해 말씀이 너무해. 정한지 오래 안돼가지고 좀 어려워요. 청촌을 쓰는데. 네 남녀공용도. 레이드북도 있어요. 그걸. 뭐야 경태같아. 어어 무슨. 저는 이제. 플레같은 골드입니다. 내가 언제 그래. 근데 솔직히 벌레 맞잖아. 어. 모레는 처음부터. 너무해. 그치. 아. 덕분에 내가 있다. 아 여자는 아무래도 못생겼다 소리가 더 싫죠. 클럽. 아름다워. 근대로 우리 애국해. 어우 개빡치네. 그러면 뭐. PC방에서 혼자 게임하고 있었는데 이제 게임 하시던 남자분들이 와 가지고 쪽지에다가 쏘라카 하시는 모습이 너무 섹시하다 걔는 게임 못해보였습니다 아 누가 이 사람 입점을 마찬거 어 굳이? 근데 저는 뭐 하면 되게 다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자 여자에서? 우리 민정 씨는 또 나는 민정 이런 걸로 한 거 아니에요 BJ 민정 그래서 박민정TV 제가요? 어 그쵸 그쵸 폴딱 반해버렸다 지금 그게 웃돈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점점 사람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줬다가 지금 한 다섯 건 준비하고 연락주세요 컨텐츠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말은 못하고 이제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면 올라올 겁니다 서버는 맥심 또 연락주세요 박민정은 지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야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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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